네 새해 첫 대담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고재열 시사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 거죠? 네 받고 싶습니다. 네 대담대담 새해에도 변함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이종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김미성 님이 문자 주셨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된 부분은 서로 인정하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박춘협 님 여당 여당 죄가 있으면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들 주셨는데요. 대체로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였어요 변호사님? 네 일단 기소 시점부터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소 시점. 네. 수사를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재밌었던 게 이렇게 중대한 사건은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쥐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사건이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니까 당시에 이 관할인 남부지검에서 경찰로 이 사건을 처음에 내려보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검찰이 처음에 손을 안 대려고 하죠. 그러다가 가을부터 갑자기 경찰이 수사가 아직 채 마무리되기 전에 가져오죠. 9월 10일인가 가져왔죠. 네. 그 시점이 참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시점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면서 오비일학인지 아니면 인간관계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었고요. 그런데 차일필 되게 뻔한 걸 가지고 기소를 굉장히 늦췄었고요. 네. 그럼 기소가 언제 될 거냐라고 예상을 해보면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어떤 암묵적인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좀 설득력이 있었고 결국은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기소된 것은 무엇이었는가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우연일까? 약간 의심스럽다? 시점이 묘하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거기다 하나만 더 붙이면 원래 국회의원 정도는 기소할 때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하도록 내부 규칙이 돼 있는데 장관이 임명되려고 하니까 또 바로 기소했다까지 덧붙이면 상당히 공교로운 시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고재열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우 변호사가 앞서 지적했지만 검찰의 발효과학이 극에 잃은 시점에 기소를 했지 않았나. 발효과학이요? 발효과학.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가 김치를 담근 다음에 발효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배추만 다듬어서 계속 발효시키다가 이제서야 했는데 일단은 법무부 장관의 보고 시점도 중요하지만 임명된 뒤에 이게 기소가 안 된 상태면 질책을 받을 사안이잖아요. 첫 번째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서 여러 번 카드로 쓸까 했던 시점들을 묵히고 묵혀서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에서 묵은 숙제를 하듯이 기소를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좀 묘한 기분이 있다. 이런 말씀 양쪽도 해주셨고요. 그런데 검찰의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봤습니다만 채입의 의원 감금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증하잖아요. 그 사건도 그렇고 영상도 있고 그런데 관여된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은 기소가 됐고 어떤 의원은 기소 유예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 오늘 불추마 선언을 한 여상규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봐야 되지. 저한테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영상이 너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면 다 있는데 있죠. 왜 빠졌는지 그러면 최소한 보도자료 같은데 검찰이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송병기 전 부시장 그분 영장 기각되니까 바로 새벽에 보도자료 내는 지금 검찰이 그렇게 기동력 있게 언론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닥 말이 없는 상황에서 빠진 이유가 뭘까 이것도 참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검찰이 오늘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중하다 중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자세하거나 디테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총선 못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총선은 하지만 그 이후 결과에 따라서 당선되더라도 또 무효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재열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총선에 가기 전에 공천 과정에서도 이게 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겁니다.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에 해서 몸을 던진 의원들은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또 이분들을 공천을 배제하기도 난망한데 그러나 또 명백하게 회의 방해법에 따르면 의원들은 어떤 그런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공학적으로 좀 이렇게 꼬이는 지점이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당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진 정치인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또 이런 분들이 개혁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배제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가 좀 꼬이게 돼서 당 입장에서는 딜레마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당이 큰 그림을 명확히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잘못되었다 끝까지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고 명백하게 큰 그림을 간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희생당한 정치인들을 지켜줄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의 어떤 힘 있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천 단계부터 먼저 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기소된 게 민주당 의원들도 5명 정도 기소됐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보면 이쪽은 폭행죄 쪽으로 이제 기소가 의율이 된 거고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국회법 위반이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다르죠. 의미가. 네. 그래서 국회법 위반은 조금만 벌금이 나와도 당선이 날아가게 되는 거고 이쪽 폭행죄는 사실 뭐 폭행죄라는 게 상해죄랑 달라서 그렇게 높은 벌금형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지긴 좀 난망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도 몇 분 있지만 이게 나중에 당락에 갈리는 건 한국당 의원들에게 좀 더 포커스가 맞춰서 앞으로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우리 여상규 의원이 기소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찰이 이런 입장입니다. 당시 여상규 의원 몸도 아프다고 하고 심하게 몸싸움을 한 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다. 수사팀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다. 양해해달라.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되게 인상적인데. 양해해달라.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죄의 이유를 이렇게 열심히 찾은 사례는 친절하게.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응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 검찰의 대응이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검찰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해보죠.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속보가 떴었는데.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총장과 호흡을 잘 맞춰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 지금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고재효 기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과제가 뭘까요? 아주 저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부터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이분이 장관직을 받지 않고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하면 육선이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정사상 지역구에서 여성 정치인이 육선되는 건 처음이에요. 여성은 또 처음이군요.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다선으로는 오선이 있었지만 지역구에서만 오선된 의원은 없었고요. 그리고 육선이 되면 남성 의원들과 비교해서도 국회의장급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내놓고 그리고 또 당 대표 경력을 봤을 때는 국무총리라면 모를까 법무부 장관을 격이 안 맞는다는 지적도 받으면서 간 것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적합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여러 번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강력한 투쟁. 그러니까 그냥 강력한 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외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그런 삭발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강경투쟁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최대한 법과 절차를 활용해서 하는 강경투쟁을 할 줄 아는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발탁이 되었다고 보고 가서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전격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행보 하나하나를 할 것이다. 어쨌든 판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또 당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양쪽의 어떤 경험이나 능력을 겸비하신 분은 확실해요. 조국 장관이 이제 사퇴를 하고 나서도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계속 법무부에서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시간도 짧고 하니까 집행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장관도 이제 부재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주문한 개혁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 중에서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걸 좀 찾지 않을까. 첫 번째 스텝은 이제 그쪽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기 위원회가 계속 내용을 내놨지만 사실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언론의 조명도 받지 못했던 상황이죠. 네. 예를 들어 전자배당 시스템을 해서 이제 자의적인 배당을 막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실물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특정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주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지가 관심입니다. 이제 올 초에 인사 시즌이기도 하고 특히 인사를 할 때 지난해 인사를 보면 특수통들이 다 승진하고 좋은 길만 갔다 꽃길 걸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사에 대해서 청문회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말을 상당히 아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물갈이 수준을 넘어선 판갈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견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대통령 임명장 받고 식사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그중에서도 이제 배제되었던 형사나 공판부나 이런 쪽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디렉션이 있었기 때문에 판갈이 수준으로 전격적으로 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간담회에서 젊은 검사 여성 검사 그리고 소외됐던 형사부 이쪽 검사들 잘 챙겨라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변호사님은 물갈입니까 판갈입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공격을 너무 많이 받을 거여서 역풍이 있을 것이다. 저는 윤석열 총장 신년사가 좀 굉장히 의미심장했다고 보는데 선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4.15 총선에서 민주당도 공직선거법 혹시 뭐 꼬투리도 잡히면 사실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미심장한 경고장을 좀 날렸다고 본다면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전격적으로 너무 인사를 많이 하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칙 있는 쇄신을 가지고 그에 따른 인선을 하기 위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 조국 장관 수사에 차질을 주는 인상을 주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에 좀 휩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는 작년 말일 기준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변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친윤석열 중심으로 너무 인사 원칙에 망가진 자의적인 인사가 있었다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고검장이나 검사장급 미상자리가 한 6개 정도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히 감안해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 아주 막 그렇게 뭔가 진영론적인 인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풍 등등을 우려해서. 저는 좀 반가리 인사에 약간 묻고 더블로 가는 얘기를 드리자면 울산 사건 수사도 지금 관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좀 더 들어가면 고래고기 사건이 있고 사실 우리 검찰의 여러 가지 어떤 치부와 아킬레스 건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깊이 건드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전격적 인사와 함께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직접 인사는 하지 않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책임져야 될 내용에 대해서까지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수사할 때 아주 많이 활용했던 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어디다 되든 되기만 하면 이게 좀 걸리는 것 같으니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프레임에 윤석열 총장도 제가 봤을 때는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상황은 고소고발해도 어차피 검찰이 스스로를 조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치인 출신이시니까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내라.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추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위치가. 저는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청에 지방청에 발령이 나 있는데 파견 형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있을 텐데 그 숫자를 조금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특수부의 과잉인력을 해소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찰을 조금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렇게 수사 지시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실제로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때 뭔가 좀 시동을 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정도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고재열 기자님과 달리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칼을 어느 정도 쓸까.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한 번 또 해볼까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내용. 그리고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들 사실 조국 장관 조국 사퇴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8월 말부터였죠. 압수수색 시작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국 장관을 둘러싼 보도는 이어지고 있고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jtbs에서 토론이 있었죠. 유시민 진중권 이 두 분이 토론을 했고 만나봤습니까 이런 유행어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도 잠시 봤습니다만. 이런 언론 보도들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고재열 기자 같은 경우는 현직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진중권 전 교수께서 만나봤습니까 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제가 기자 20년한 입장에서 지적을 하자면 거기서 만나봐야 될 분은 크로스체크를 해야 될 상대방이죠. 그 사람을 만나본 건 의미가 없고요. 당사자를 만난 건 의미 없다. 지적하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최근 기소한 내용들은 보면 우리나라 검찰이 약간 좀 지구방위대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법만 잘 지켜도 지키게 해도 바쁠 텐데 지금 그 사안은 오픈북 대리시험 업무방해죄 관련해서 미 연방검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검사가 제가 할 일인지는 모르겠고. 미국 대학을 향한 거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민정수석 당시에 딸이 자각금을 받은 게 뇌물수수 그런 쪽인데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인사수석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병원장 자리가 민정수석이 관할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무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한계에 달한 거 아닌가. 스스로 그걸 실토한 거 아닌가. 지금 계속 우리가 언급할 때 검찰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사법개혁이었어요. 검찰개혁이라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부터 언론까지 무조건 검찰개혁이잖아요. 검찰은 이미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양승태 사태 이후에 사법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들리네요. 사법개혁에서 검찰개혁으로 넘어왔다. 그건 이제 행태적으로 보면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에 이미 법안이 어느 정도 정리수순이었으니까 오히려 이제 뭔가 이른바 적폐라고 하나 낡은 관행들에 관한 문제는 법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입법의 벽을 넘느냐 안 넘느냐 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약간 낡은 관행들이 좀 부활하는 국면에 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시민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2982번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 어찌됐든 아들 시험 대신 풀어준 건 비난받아야 할 일 아닌가요? 이 오픈북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고재열 기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오픈북으로 시험 볼 때 그 부분을 조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도의적 책임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느낄 수 있는 여전히 있겠죠. 저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은 제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보실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항상 저희가 별권수사 별권수사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공직에 있던 시절에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뭔가 직권을 남용해서 일을 잘못했고 그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적격이 없다.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의 적격이 없다. 이런 게 사실 이제 핵심적인 꿰뚫는 비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경우라면. 그런데 이제 털어서 이제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건 안 나오니까 도덕적인 생체기를 내는 방식으로 이제 수사망을 더 넓히고 실제로 그거는 직에 있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공무원 시절이 아니던 건들을 더 많이 가져왔다는 걸 가지고 보면 이건 뭔가 자신의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별권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실인 건 그걸 부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사건을 관여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 공직에 있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서거나 그래서 어떤 부당한 청탁을 넣거나 그런 사안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사안이 개입할 여지가 있지 한 개인의 어떤 도덕성, 윤리의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죠. 변호사님. 정강훈 목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출석하면서 공산주의로부터 나라와 교회를 지킨다. 이렇게 또 정치적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항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항상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거 물어보실 때마다 되게 어려운데 만약 검찰과 법원이 특히 폭력 시위 관련해서 민주노총이나 이런 한국진보연대나 전통적인 운동 세력, 사회운동 세력에 들이맸던 강한 잣대를 똑같이 들이댄다면 아마 구속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1번이고 두 번째는 정강훈 목사 본인은 탈북민들이 별도로 청와대 근처에서 뭔가 무력시위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랑 관계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 오히려 기부금품법이나 몇 가지 혐의가 같이 있어서 저는 구속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어쨌든 입장과는 무관하게 서초동을 많은 태극기 부대에서 좀 지켜주고 계시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담 대담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요. 시사인 고재열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